안녕하세요 베이직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구독자 500명 500명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손편 만들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나 늘었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음주면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손편 만드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손편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누피 모양의 손편을 준비해봤어요 스누피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다 여러분들이 창작하시기 나름이니까요 손편 반죽만 잘 만드시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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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